8만 년 동안 스스로 복제하여 숲을 이룬 나무가 있습니다. 판도나무는 지구 반바퀴를 뻗을 수 있는 거대한 뿌리를 가진 사시나무로 하나의 뿌리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 피쉬레이크 고규림의 판도가 8만 년 동안 축구장 60개 크기의 단일 숲을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룰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나무는 개화와 유성생식을 통해 번식하지만 판도는 부모의 격뿌리가 확장하여 새나무를 올리는 무성생식을 통해 번식합니다. 즉 개별나무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단일 영양계라 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넓게 펼치다가 환경이 좋은 곳에 새 줄기를 땅 위로 뻗어 올려 새로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이 나무는 다시 뿌리를 뻗어 가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라틴어로 뻗어 나간다는 뜻인 판도라는 이름은 이러한 번식 패턴을 표현한 말입니다. 판도는 다른 나뭇잎보다 입자루가 길어 잔잔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며 떠는 듯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시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몸을 몹시 떠는 모습을 사시나무 떨듯 한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유독 판도가 이렇게 오랜 시간 커질 수 있었던 이유로 마지막 빙하기가 온 뒤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수나무의 꽃가루가 앞나무에 수정되는 번식이 어려워져 뿌리를 뻗어 줄기로 올리는 포기나누기를 택했을 수도 있고 건조한 기후로 인한 잦은 산불로 다른 나무들이 불에 타 사라지는 동안 지표면 아래 이어진 판도의 뿌리만 살아남아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최근 유타주립대 생태학자는 판도의 줄기가 해충, 가뭄 등으로 오래된 줄기를 교체할 새로운 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나무에 새순이 돋자마자 잘라먹는 초식동물의 증가로 어린 나무가 뻗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판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